창문에 지금 이게 뭐예요? 불어보니까 여기 약간 금색이 보이네요. 골드펄 보이시죠? 골드펄. 이게 상민이 형님께서 직접 REF 이성욱 형님에게 붙어올려서 작업한. REF요? 골드펄 틴팅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좋은 의미에서 더번컷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골드펄이 들어간 이 틴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틴팅은요. 주인공분과 아이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은 100% 차단합니다. 그리고 열 차단이 95%의 고성능 제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피부에도 굉장히 자외선 차단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 또 아기들이 시력 보호나 피부 보호에도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